오감자 먹방 오감자는 손으로 먹으면 좀 많이 묻어가지고 젓가락으로 먹방 밑에 떨어진 거 쓰레기통으로 빠방 빠방 빠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문법? 노신경 문법? 잘 몰라 I'm 외쿠긴 아닌 한국인 I'm no English I'm not English I don't speak English A little bit speak English 5시간은 거의 한 5일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먹고 스테이플러로 찍고 여기 다 찢어졌어요 보세요 앞에 스테이플러로 찍었는데 잘못 뜯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